아리오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환율전쟁 논란은 과장된 것이라며 영내 정치권의 유로환율 개입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.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스페인 의회에서 연설한 뒤 가진 회견에서 환율전쟁이라는 용어는 과장된 것이라며 아무도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드라기는 또 최근 각국 정치권이 유로환율에 대한 개입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통화정책과 관련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이들이 하는 발언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면서 그들이 이 실비의 지시를 하려는 것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